안녕하십니까 서울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공부입니다. 자 전세가격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그 정도가 거의 주변을 다 장악한 것 같아요. 거의 목부분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본다면 거의 서울만 제외하고는 지금 전세가격이 다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관심을 가져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재미있는 건 부산지역 그러니까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부산지역의 가입세대수가 2016년에 1331세대였는데 17년에 3265세대 18년 작년에 11월까지가 5445세대였다고 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송도부터 한번 보면 송도의 베르디움이 1차가 있고 2차 그 다음 3차가 지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1차의 전세가격을 한번 볼게요. 아직 매매가격이 끌려 내려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세가격은 분명히 이상하다는 것. 자 최근에 확인 매물로 본다면 2억대가 최저예요. 그 다음에 2억 500도 있고 2억 1000도 꽤 있어요. 집주인 확인 매물. 2억 1000은 꽤 있고 2억 500도 있고 2억도 있고. 그러니까 2억짜리 매물은 허위 매물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서울은 뭐 1000단위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보니까 500단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2억 1000에 내놨을 걸 조금이라도 2억 500에 내놔서 더 빨리.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가 전세금이 얼마에 계약되던 곳인가. 자 그러니까 19년 1월 기준으로 2억인데. 자 작년 후반으로 한번 갈게요. 자 2018년 12월 기준으로 2억 4천 2억 8천 2억 3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월 기준으로 가볼게요. 작년 9월 2억 8천. 작년 8월 2억 8천. 작년 7월 2억 8천 2억 9천. 자 작년 6월 2억 9천 2억 9천 2억 8천 2억 7천. 자 작년 5월 2억 5천 2억 8천 5백 2억 7천 2억 8천 5백 2억 8천. 자 작년 3월 2억 9천 2억 5천. 자 대량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17년 10월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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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그 다음 17년 9월 3억. 17년 7월 3억. 17년 6월 3억 2억 9천 5백. 17년 5월 2억 8천 2억 9천 2억 8천 2억 8천 2억 8천 2억 8천 2억 8천. 3억 2억 8천. 자 대략 느낌이 오시죠. 어떤 정도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전세가격의 전고점이 작년 초중반이에요. 초중반. 그러니까 서울 외의 수도권의 전고점과 그러니까 전세가격의 전고점과 서울의 전고점은 달라요. 서울 외의 지역들은 2007년 중후반이 전세가격의 전고점이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작년 초중반 정도가 전세가격 전고점이에요.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위기가 그게 있었잖아요. 아 결국 서울 하나 중요한 곳에 하나 좋은 거 하나 똘똘한 거 하나 그 여론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주저주저 주저 할 시점에도 서울로 집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마지막 부동산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서울은 전세가격의 전고점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죠. 그러면 17년 7월 9월 10월 정도에는 3억대 전세계약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돌아오죠? 18년 19년 자 올해 7월 6월 그 다음 8월 9월 10월 이 정도에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올해 8 9 10월에 전세금 3억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1월이에요. 전세금이 얼마죠? 2억이에요. 시세가 2억이에요. 시세가 2억이에요. 2억.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여기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이 아니에요. 여기나 아파트 가격이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 매매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4억 3천이에요. 4억 3천짜리 지금 시세가 4억 3천인데 여기에 전세를 3억에 놨던 게 올해 6, 7, 8, 9월 이 정도에 2억 정도에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여기에 전세가격은 계속 내려갈 거예요. 왜? 송도에 그 근처에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에 비어있는 곳들이 아직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기 아파트는 계약 끝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옮겨가는 거죠. 신축 아파트 옆에 새끈한 거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크게 차이 없거나 더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고 전세금은 한 1억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참고로 전세금 1억 정도를 아주 쉽게 그냥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SC제일은행 이런 곳에서 제일 정기예금으로 높은 거 넣으면 SC제일은행이 1.4%고 퍼스트 정기예금인가 그게 1.4% 주고 월 단위예요. 월 단위로 1.4%를 주고 카카오뱅크에서 있는 정기예금이 1.6%를 줘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떨어지지 않으면 8만 얼마인가? 7만 얼마 정도 그러니까 7에서 8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7에서 8만 원 한 달에 그냥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옮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옮기죠. 물론 이사비용 같은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1억이에요. 1억 1억 차액이 그러면 저기로 괜찮은 곳으로 세핑한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하고 1억 저축 정기예금 저축 넣어서 한 달에 7, 8만 원이면 애 있는 집에서는 애 한 달에 식비 웬만큼 충당이 되는 돈이에요. 7, 8만 원이면 꿀이에요. 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틸 수 있으면 버티겠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던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임사를 등록해버렸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 과태료가 이제는 5천만 원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걸 과연 던질 것인가 과태료 물고 던질 것인가 등록 안 한 사람은 정말 다행이에요. 에이 그래 이 정도 벌고 세금 내고 내 거 내 거 그냥 털자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뭐 종부수에 부담이 되는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4억 3천 매매가가 4억 3천이면 뭐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종부수에 부담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장점이 없다. 1억 대출 그러니까 전세로 유지를 하려면 1억을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3억에 전세를 났던 건 근데 1억 대출 받으면 그 이자를 내가 물면서 전세는 그대로 간다. 근데 지금 전국의 부동산의 분위기를 보면 몇 년은 침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용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전세금에 따라서 끌려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매매가가 잘 버텨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올해 이제 후반으로 쭉 갈수록 수도권의 전고점 그러니까 전세 전고점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쭉 전고점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번에는 광교를 한번 볼게요. 광교 흥동마을 5단지 호반베리디엄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에도 가격이 2억 8천 정도에도 쭉 나오다가 이제는 2억 6천대도 가격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층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매물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허위 매물인 아닌 것 같아요. 2억 6천짜리가 그러니까 2억 6천짜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작년, 재작년 정도의 전세 가격이 얼마냐면 2017년 한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4월부터 한번 불러드릴게요.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쭉 오면서 불러드릴게요. 3억 7천, 3억 7천, 3억 7천, 3억 7천, 3억 6천, 3억 4천, 3억 6천, 3억 6천, 3억 4천, 3억 4천, 3억 6천, 3억 1000, 3억 2천 5백, 2억 9천, 2억 8천, 3억 5천, 3억 4천 5백, 3억 6천, 3억 6천 5백, 2억 9천 3억, 3억 4천, 2억 9천, 3억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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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이 정도예요 대략 느낌이 오시죠 이게 쭉 작년부터 시작을 2017년 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한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후반기까지 3억대 이상으로 많이 거래된 매물들이 많아요 뭐 높으면 3억 4천, 3억 5천, 3억 6천대도 많아요 자 이런 매물들은 지금 어떠냐 지금 2억 6천대예요 시세가 지금 2억 6천이에요 그러면 3억 4천, 3억 6천 이렇게 계약했던 뭐 이를테면 2017년에 9월, 7월, 6월에 3억 7천 이렇게 계약했던 매물들이 올해 6월, 7월 이때 전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더 줘야 되죠? 1억 천을 더 내줘야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전세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참고로 이런 집주인들은 자기 돈 없으면 지금 대출은 거의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세금 이거 메꿔주려고 1억 대출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던지든지 아니면 역전세를 놔야 되는 거예요 역전세를 내놓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 심리죠 그러면 역전세가 본격적으로 좀 지금도 이미 역전세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역전세에 대한 기사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나 여기 살면서 내가 전세금 한 3억 얼마 줬는데 3억 7천 줬는데 지금 시세가 2억 6천이니까 그러면 2억 6천에 계약을 해주고 내가 월세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월세를 되돌려받는 역전세로 살지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못 돌려받는 분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뉴스를 막 도배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역전세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역전세는 그냥 타이밍인 거예요 그 완전 이렇게 쑥 내려가버리기 직전에 그 과도기에 나오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올해 6월 7월 8월 이때 돌아오는 1억 이상 대출이 필요한 이런 집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 혹은 중반을 넘어가면서 역전세에 대한 얘기들이 매우 많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입니다 자 하남 하남 위치 좋죠 가죠 미사 강변 파밀리에 입니다 여기에 2014년 입주를 했는데 지금 시세가 2억 6천에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억 8천 쭉 쌓여 있어요 2억 6천도 최근에 최근에 본매물이고 내용이 꽤 있어요 융자무 뭐 도배 새로 해주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면 허위 매물은 아닌 거예요 허위 매물은 이렇게 세부 내용을 적지를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가격만 낮게 띡 띄워놓고 전화하면 아유 그건 나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렇게 내용이 자세하게 있고 확인 매물인 건 허위 매물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전세가격이 작년 2017년 거에 어떻냐 2017년 거에 처음 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3억 1700 그 다음에 17년 9월에 3억 5천 그 다음에 3억 5천 그 다음에 17년 11월에 3억 5천 18년 1월 넘어오면 2억 8천 하나가 있고 18년 2월에 3억 5천 3억 2천 그 다음에 18년 6월에 3억 천 3억 3천 3억 2억 9천 5배 18년 7월에 3억 그 다음에 18년 9월에 3억 천 3억 3천 3억 2천 3억 2천 3억 1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자 17년 9월 17년 중반 전으로 해서 3억 대의 그런 매물들은 전세의 매물들은 이제 올해 또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아니 뭐 집주인이 돈이 있으면 괜찮아요 현금이 있으면 그냥 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돌려줄 돈이 빠듯한 분들은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더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전세 살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집이 없는 무주택자인데 이게 이렇게 전세를 해서 산 사람들은 사실 적겠죠 그런 분들은 적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대출이 어느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미 집이 2개 이상인 분들은 사실상 그냥 대출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입니다 미사강변 한신휴플러스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전세 가격이 시세가 2억 8천이에요 자 이건 그냥 집주인 로고가 떠 있는 걸 보면 그냥 실제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017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 시세를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 3억 2천 3억 3천 3억 3천 3억 2천 그 다음 9월이 되면서 3억 8천 12월에 3억 5천 그 다음 18년 1월 넘으면서 3억 4천 3억 4천 3억 4천 자 이 정도의 매물들이 계약되었던 것들이 실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죠? 2억 8천이에요 전세 시세는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거면 자 여기에도 1억 그러니까 전세 한번 계약 돌면서 1억이 내려갈 확률이 높죠 올해 중후반부터는 1억 이상 차이 나는 이런 계약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제는 진짜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어깨에 힘 빡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렇게 어설프게 집 2개 3개 샀던 사람들은 전세 끼고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금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대출 1금융권에 은행에서 대출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돈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결국은 역전세예요 근데 지금부터도 역전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몇 달 뒤가 되면 역전세로 인해서 조금 혜택을 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사회에 조성이 될 거예요 그게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전세금 날리고 집주인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경매에 던져버린 애매해서 그냥 경매에 던져버린 그런 매물들이 이제 뉴스에서 다뤄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그러면 더 역전세를 안 해줄 거예요 세입자가 왜? 돈 날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무주택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주택 그냥 자기 살면서 여유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면 갭투자나 혹은 뭐 전세기고 그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죠 뭐 다른 곳에서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건 그냥 가정일 거고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적어도 지금의 구조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를 팔든지 아예 던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메꿔넣던지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메꿔넣어서 이걸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득을 볼 것인가라고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고 오히려 역전세 많이 얘기 나오고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서 이렇게 날리는 그런 곳들이 얘기가 점점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실 지금 이미 폭락을 수도권에는 폭락을 했어야 돼요 매매 가격이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얘들이 빨리 선반연돼서 끌려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 정도의 시점 그러니까 전고점 2년 전에 전고점 대비해서 한 6개월에서 7, 8개월 9개월 전으로 남았죠 이제 자 그러면 미리 겁을 먹고 던지는 매물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로 끌려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걸 왜 그럴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임사를 통해서 매물이 많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는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던지는 매물이 적지만 이게 올해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그런 매물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나면 결국은 그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매매가에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물론 이건 다 가정이에요 정부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변화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뜻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조절하겠죠 지금 정부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바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제대로 내놓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아파트의 매매가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해야 될 시점이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작년에 조금 매매한 그건 있었죠 부산에 너무 안 좋으니까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부산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완전 통락을 해버리기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임사를 오히려 이제는 혜택을 많이 줄이는 걸 보면 자 이 정도의 매물들은 시장에 좀 던져줘도 괜찮겠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튼 올해는 굉장히 좀 변화폭이 있을 것 같다 작년에는 진짜 미친듯이 서울 기준으로 올랐지만 올해는 서울은 모르겠어요 서울은 아직 정고점이 아니에요 서울의 전세 정고점은 내년이 되어야 돼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상반기 정도가 정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끌어내리지는 않겠지만 서울 외에 하남이나 광교 주변 그 다음 송도 사실 이런 곳들은 다 핫한 곳이에요 위치가 괜찮고 삶도 괜찮아요 이런 곳의 매매가는 이제 올해 중반 즈음이 되면 끌려 내려올 것이다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지금 서울 말고 서울 외에 수도권에 자리를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송도 하남 그 다음에 뭐 동탄 아니면 뭐 광교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외에 수도권에 괜찮은 지역에 뭐 그 외에도 쭉 있죠 언급을 안 했다고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신도시나 그런 좋은 곳들에 집을 아예 마련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냥 부작 말고 그런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 중후반까지 그냥 돈을 열심히 모아놓으시고 모으면서 그 다음 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가끔씩 받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이 어느 정도 내신 분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조금 더 좋은 대출을 대출을 많이 늘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건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왜? 올해 중후반부터는 던지는 매물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곳 있죠 그쪽에 부동산을 가끔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해놔요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매수할 거다 나는 매수할 건데 어디 어떤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 일단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 한번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 좀 던지는 혹은 좋은 매물이 있으면 네이버 같은데 먼저 안 띄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지켜보면서 그냥 부동산만 좀 많이 다녀놓으시면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던지는 매물들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어떤 절대선을 정해놔야 되겠죠 난 여기는 이 정도면 그냥 사고 싶다라고 딱 정해놓고 진짜 그 정도까지 던지는 매물 나오면 여러분들이 줍줍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줍줍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서울 외 지역은 올해 안에 매매가가 많이 끌려 내려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만약에 정부가 매매가가 끌려 내려오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유돌이 있는 그런 걸 또 해주겠죠 지켜보죠 감사합니다 지켜보죠 감사합니다